신양이 얘기해 볼까요? 네, 드림노트 수민입니다. 저희의 롤모델은 항상 옛날부터 저희가 저희끼리 항상 얘기를 했는데 신화 선배님 신화? 신화요? 네 아, 그 90년 아, 신화입니다. 김동완씨의 신화, 앤디 전진? 네 아, 신화를 롤모델로 이유가 궁금합니다. 지금 정말 오랫동안 좋은 팀워크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무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끊임없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항상 연차가 쌓이고 저희도 경력이 쌓였을 때 항상 계속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고 좋은 팀워크를 계속 다져서 롱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막 데뷔한 그룹인데 신화같이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독특한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